여보세요? 전화받아 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루닛. 루닛. 루닛이고요. 몇 숟가락 비중이요? 네. 8만 3천원에 30프로. 이걸 더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보고 가야 되는 건지.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그렇죠? 네. 질문을 딱 보면 보이고 매수가를 보면 보이고 매수한 자리를 보면 보이고 종목을 보면 보여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이렇게 주가가 고가에 올라와서 고가 놀이라고 하거든요. 고가에서 막 흔드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무서운지도 모르고 들어가서 조금 수익 나오고 있으면 이거 수익 더 낼까요? 짤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본인이 지금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놓여졌는지를 전혀 모르거든요. 우리 갓 태어난 아기를 진짜 높은 곳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기어다니면요. 애가 거기가 무서운 자리인지도 모르고 막 기어다녀요. 왜냐하면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떨어져서 무서워 본 적도 없고 다쳐본 적도 없기 때문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앞에 불이 있다 하더라도 우와 밝은 거다 하면서 가서 불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굉장히 관심이 좀 필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은 아이가 아니에요. 성인들이에요. 시청자님도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위험한 자리라는 거를 대충 알아야 돼요. 이제는. 눈치껏 알아야 돼요. 이건 진짜 잘못했구나. 이거 위험한 자리구나 라는 것을 누가 말을 안 해줘도 그냥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인이잖아요 우리는. 모를 때야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말이 통하는데 뭘. 이거 위험한 자리예요 하면 이제 알아듣고 그냥 앞으로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잘못된 자리에서 들어가가지고 잘못 매매하고 계시는 거예요. 루니씨라고 하는 이 회사가 지금 뭐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잘 모르시죠. 그렇죠? 아니요. 저기 바이오 A. 바이오 A. 제가 이게 무상 유상을 받아서. 무상 유상이 뭔데요? 루니씨 유상증자하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알겠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한 거는 저도 여기 보니까 여기 적혀 있어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한 걸로 적혀 있어요. 저 알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뭔데요 그게? 뭘까요? 잘 모르겠죠. 정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설명드리기에는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 잘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저한테 지금 시간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이해하도록 설명하려면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강의를 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좋은 거 아닙니까? 주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크게 다쳐요, 나중에는. 왜냐하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한전선이라는 한 기업은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무상증자하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10개 중에 9개 종목은 이렇게 주가 급등해서 무상증자하면 주가가 거의 다 떨어집니다. 그럼 좀 길게 보면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다 떨어지는 이 내용을 경험상 저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차트를 많이 봤고 지금까지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청자님은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잘 알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유상증자 하니까 산 건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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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잘못 알고 있는데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공부가 되고 나면 이 자리가 지금 수익을 더 내야 되니 안 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만약에 우리 어릴 때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보면 내가 어릴 때 왜 저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 번씩 보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거나 그럴 때, 그렇죠? 이 영상, 오늘 지금 이 영상이 아마 유튜브에 올라갈 거예요. 주식 공부하신 다음에 1년 뒤에 보면 내가 왜 저런 데 사가지고 상담하고 있지? 빨리 팔아야 되는 걸 하고 지금 아마 후회할 겁니다, 나중에. 여기서 내가 지금 수익 더 내야 되는데 어찌해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매도해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시청자님이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시청자님이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이 회사는 지금 적자도 많이 심하고요. 주가가 올라온 상태에서 무상증자한 이런 적자 기업들은 주가가 이후에 향후에 폭락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상 급등 현상 한 번씩 있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수의권에서 그냥 정리하시고 주식 공부부터 하시는 게 어떨까요? 매도하신 다음에 30% 적은 돈 아닐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하시고 이 돈 그냥 계좌에서 빼세요. 계좌에서 빼고 현금 그냥 계좌로 다 인출하신 다음에 주식 공부하시고 다시 한 번 이렇게 나중에 공부를 하신 다음에 주식을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